내가 뭘 도와주면 될지 말해줘 정차를 마치고 돌아왔구나 교전 상황은 나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널 지켜보던 중에 사람 한 명이 적의 공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걸 봤어 민간인은 빠르게 대피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도망을 못 친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아무래도 네가 그 사람을 구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뭘 도와주면 될지 말해줘 아직 대피를 못한 민간인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나가서 그 사람을 좀 구해줬으면 해 바쁜 줄은 알지만 말이야 이 판국에 사람 한 명을 구하라는 거야? 그런 일은 다른 놈한테 맡겨! 난 얼른 적들을 썰어야 한다고! 안 해줄 거야? 그럼 내가 가서 구해오는 수밖에 없겠네 잠깐!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꼰대가 난리를 칠 거라고 어쩔 수 없지 금방 데려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해지는 거야? 고마워 그럼 광장에 나가서 위기에 빠진 민간인을 구해줘 지켜볼게 너희의 싸움 아직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거야